유튜브 화나는데?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나와보세요. 상관없습니다. 나와보세요. 되게 많이 나가있다. 엄청 나가있다. 남들보다 강릉이 돼있어. 그러니까 더 무섭지. 너무 소금적인 것 같지 않아? 강릉이 최고. 우와, 귀여워요. 야, 기범이야 미쳤다 미쳤어. 강릉이 최고. 오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스카이 워크맨. 이걸 또 중계하고 있네. 저는 별명이 있어요. 찬소매. 찬석도맨. 1년에 제가 한 1200억 이상을 판매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에 보면 한 달에 약 10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가장 높은, 한 90m 가까운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천시의 바람 내용과 이 경체가 눈에, 마음에 쑥 닿으면서 신분할 수 있네요. 온 가족을 즐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김천시로 놀러 오세요. 아, 잘한다. 잘한다. 진짜 잘하네. 한기범 씨 덕분에 김천시 홍보됐네요. 김천시 홍보됐네요. 김천시 홍보됐네요. 역시. 형은 믿었어요. 형은 믿었어요. 허재 형도 믿었거든요. 기적이 차야 돼. 지금 기적이 차야 된다고. 쉬운 거 하나 남았어, 쉬운 거. 아, 못 와. 너 왜 그래 나한테. 내가 너한테는 평상시에 잘못한 거 있니? 아, 더 위가 있어요. 100m.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긴 집 와이어라고 합니다. 아, 이리 저기로 달라고 이리오. 목이 잘 쉬셨겠어요. 너무 소리 지내서. 침착해요 형. 형사는 아니래서 제가 있을 거예요 형. 대리기 하나도 없는데. 자,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타시면서 첫 번째 미션. 표정관리. 저희가 행복증기에서 방송하면 늘 행복한 표정으로. 그냥 웃으면서 하니까. 왜 웃으면서 하니까. 왜 울러도 되지. 아니, 홍보하러 왔잖아. 홍보. 너무 즐겁다. 한 중간쯤 오면 이 경치를 한 번씩 멘트를 줘. 한 번 만에. 아, 긴장했어. 한 번 만에. 자, 허정둥이 출발. 아니 근데. 아, 남아. 우리 시키기만 하고 이번에는. 자, 어떻게 찾아. 선호 넣고 가셔도 상관없어. 아, 뭐해. 뭘 안 돼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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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형가. 아, 겁이 없었는데. 이게... 나이 모습이. 나한테 왜 이래! 나한테 왜 이래! 나한테 왜 이래! 쫄보가 되셨네 진짜. 스마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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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돌아가. 홍보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욕밖에 한 게 없어요. 표정 보았다들. 이제 보이네, 김천희. 보이죠, 보이죠. 중간점은 보여요.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내려오니까 그때 좀 보이죠. 덜 무섭죠. 자, 이제 홍보벤트로 쭉 들어가야죠. 아기가 됐어. 아유, 처음에 다... 아이고.